판로니소랑 이어집니다 테린스 장 왔습니다 와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장기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장기 프로젝트라는데 이거 장비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가방 들어오면 네 기대합니다 지금 기대 중이에요 저희가 스포츠 하는 건 또 처음이라 일단 뭐 장난 아니네요 진짜 오늘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 또 처음이라서 뭔가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고 누구한테 배우나요 저희? 오늘의 선생님 제이형 하지 마라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큰일 나 호비가 선수 출신이잖아 아 뭔 소리예요 아 뭔 소리야 하지 마세요 동메달 땄으면 선출이지 유명한 그 유명한 그 대회에서 세 팀 중에 동메달 세 팀 중에 동메달 그 정도면 참가상 아니냐 네 동메달 이제 뭐 저희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갑니다 우리 첫날이에요 첫날 파이팅 감아야 오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회 아 진짜요? 아 민망한데 죄송하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국가대표 분들이 이렇게 아 너무 부담되는데 큰일 났다 금방한데? 우와 대박이다 황명 선수 너무 멋있어 우와 대박이다 국가대표 처음 봐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봐요 하하하하 받았으니까 3,4로 나눠서 레슨을 받을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에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처음에 이제 포핸드, 백핸드, 그립을 잡는 것 잡는 것도 몰라요 맞아요 한쪽 코트에서는 제가 포핸드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 코트에서는 건수로 선수가 백핸드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거 가르치셔도 좀 진짜 좀 충격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3,4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누시나요? 아마 아무렇게나 해주죠 그렇죠 뭐 자 이렇게 가 자 이렇게 가 자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코치님 박상팀을 먼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그러면 뭐 세 분을 먼저 네 네 네 딱 잘 보셨네요 포인트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저희 팀이 운동 에이스 네 에이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달려라 방탄 외치고 나가서 할게요 제가 달려라 하시면 방탄해 주시면 됩니다 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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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하시면 됩니다 달려라 방탄 가자 렛츠고 시작이야 돌아 벌써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덥냐 가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까 잘 되죠? 잘 되죠? 잘 되죠? 잘 되죠 네 일단 시작합니까 여기 옆라인을 보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건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해요 되게 불편합니다 이제 그렇게 잡으시고 일단은 배워볼게요 되게 불편하다 자, 갑시다 아, 근데 왼손 잡으시면 또 백핸드는 저기서 쳐야 돼요 아, 원래는 일단은 일단 해드릴게요 둘 다 해도, 둘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네, 둘 양손 백핸드도 있어요 신기하구먼 감독님들 알아서 몸 사리셔야 돼요 공이 어디로 칠 줄 몰라가지고 아, 이거 일단 저 지미 좀 맞추면 어쩌냐 한 명씩 나와서 치실 건데 일단 스윙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자세가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빼시고 둘 다리가 나가시고 스윙을 하시면 돼요 하! 일단 한 명씩 하나씩 쳐볼까요? 오케이, 받아, 태아와 코트 보고 치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 셋 동작이 그런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쳐보실게요 고! 오, 야 잘 치세요 아니요? 아니, 진짜로 잘 치세요 이거 탁구, 탁구 아니지? 아니, 진짜로 잘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공을 원래 못 맞추세요 다시 하긴 백핸드니까 하나 하나 둘 둘 셋 진짜 잘 치시는 거예요 원래 공을 이렇게 못 넘기세요 위 하나 둘 둘 셋 셋 진짜 잘 치시는 거예요 형 잘한다 하나 그 다음 백핸드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와 오, 야 오, 지미 이야 제이홉을 하나 둘 셋 어? 이게 안 되는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려워 백핸드가 진짜 어렵다니까 백핸드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아, 지미 원래 이렇게 코트장 안에 공을 못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아, 지미 아, 그래요? 아, 오래 맞춰서 큰일 났다 진짜 드디어 나왔다, 에이스 아, 에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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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이스 나왔어요 집중하세요, 제이홉 합니다 아, 진짜 어떡하지? 아니, 지금 백핸드를 잘 못 쳐요 자세부터 달라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오케이, 다운, 다운 역시 에이스는 다르구나 RM 씨 이제 자, 두 분 앞에 거 편집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힘이 좋으시네 힘이 좋으면 또 유리하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래 하늘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 배울 때 아, 그래요? 잠깐만요, 지진이 맞출 거 같아서 하나만 더 오, 야 좋으신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병은 지금 형이 처음 봤어요 일단 맞추면 되잖아, 일단 어? 일단은 너무 어려워 백핸드 되게 어색하다 아까 스윙하신 대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진짜 네 일단 용기를 주신다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나달이랑 비슷하신대요? 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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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달이라고 불러주세요, 비달 오, 야 진짜 좋으세요 오, 대박 진짜 너무 가시지 않았다 이게 뭐가 좋아 준비, 제가 앞에 보여드릴게요 네 준비 준비 하나 둘 둘 셋 둘 셋 이렇게 빨리 쳐도 되나요? 원래 이거만 한 두 달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국아, 공을 가르치란 말이야 자, 이렇게 가르쳐부터 먼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둘 네, 가르치고 셋 이제 나오면 돼요 정국아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 망설이면 끝나는 거야 정국아 정국아, 쳐 하나 하나 둘 공을 왼손으로 가리키시고 셋 오, 형용 근데 지금 스윙이 굉장히 빠른데요 조금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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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준비 어렵다 하나 둘 둘 왼발 나가시고요 셋 그렇죠 와,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지금이 제일 잘했어요 역시 대한민국 넘버거 코치님 아, 넘버거 아니구나 대한민국 넘버거 코치님은 이렇게 다르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하나 둘 둘 그렇죠,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둘, 셋 좋습니다 우와 가자 역시 에이스인데 역시 대한민국 넘버거 코치님 에이스인데 이런 걸로 칭찬을 해줄 시간이 하나 둘 둘 셋 자, 갑니다 우와 역시 에이스다 해본 사람은 다르네 그러니까, 형 테이스 했구나 두 번 처음 두 번 두 번 처음 두 번 처음 난생 처음입니다 테이스 하나 둘 다리 나오시고 왼 다리 나오시고 자세히 무릎만 조금 굵어주세요 셋 셋 좋아 우와 잘한다, 우리 에이스다 에이스다 아니,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야, 우리 장기 할 수 있겠다 자, 공고시고 자, 셋 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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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도 에이스를 못 따라오는구만 재밌는데? 재밌는데? 아, 큰일 났다 제이홉 뭔데? 제이홉 뭔데? 제이홉 나왔어, 에이스 나왔어 제이홉 잘 들어갔는데 제이홉의 백핸드 아, 제이홉 뭔데? 아, 에이스 저기 있었네 아, 제이홉 오케이, 오케이 제이홉 자세가 나온다 어때요? 재밌어 포인트 재밌어요? 네 자, 이번에는 네 로테이션으로 한 번 해볼게요 네 하나 치고 빠지고 오세요 둘 셋 오, 좋아요 오세요 오세요 쭉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이 하나, 하나 처음인데 사실 처음인데 네 처음부터 막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맞히고 있는 것만 해도 아, 그래요? 네 아, 진짜로 처음에 못 맞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은 칭찬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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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역시 한국 최고의 구신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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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태형이 라켓 돌린다 자, 태형이 라켓 돌린다 돌리시다가 돌리 돌리 돌리다가 그렇게, 네 우와, 근데 신기하다 태형이 공이 좀 다르지 않냐? 얘가,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는 것 같아 일부러 아, 오, 야 그래, 이런 공인 것 같은데? 왼손잡이의 특징이에요 그렇구나 왼손잡이랑은 뭔가 조금씩 다 달라요 스피량도 더 많고요 어 네 지금 그러니까 오, 남준아 좋아 안타 남준아 좋으세요 한 번씩 다 돌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바꾼까요? 체인지 할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체인지 좀 하자 그렇죠, 포인트도 이제 배우고 와서 또 해봐야 되니까 자, 이제 체인지 할까요? 자, 이제 체인지 할까요? 한 번만 몇...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마지막 이거 무섭던데? 하나, 둘 하나, 둘 쯔 쯔 쯔 너가 옆에서 방해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인마? 자, 여러분들, 백핸드 가면 더 힘들게 느낄 수 있어요 백핸드가 훨씬 더 어려워요 백핸드가 진짜 어렵습니다 야, 이것도 안 했으면서 뭘 훨씬 더 어렵대 백핸드가 훨씬 더 어렵죠, 이를 한 코트에서 저희가 로테이션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을 던져주고 권수로 선수가 옆에서 봐주고 오, 네네 야, 일자로 줄 서 아, 멋있네 멋있는 스포츠네 내가 7등이냐? 나도 약간 가망이 없어, 지금 저, 저 약간 거의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 3회차만 지나가면 내가 7등일 거야 진짜 재밌는 거, 재밌어 병원 씨는 맛있대 호르랄몬스터 오 우와, 명중률 100% 우와, 우와, 우와 다 피해가 야, 공이 어떻게 저기 가? 누가 먼저 할래? 뭐, 태현, 태현 자, 태현 아니, 태현 못한다 아니, 태현이 못해 저, 이거, 아니 너 태현 백핸드 까먹었다 저, 어, 그렇게 어 이거, 이겼나요? 왼손을 좀 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방금 우리 못 본 거야 정국아, 못 했어 못 봤어, 못 봤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정국아, 못 봤어 아이고야 괜찮아 아이고야 욕심내지 마 나와, 내가 어, 이거 폰으로 가르키란 말이야 야, 수린이 뭐야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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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렵다 손으로 가르쳐, 손으로 마 봐봐 어렵다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어이구야 자, 진영 야, 진영 아직까지 골프에 가깝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뭔 사이즈야, 이거 남주 형, 다들 되게 귀엽다 허위 남주 형, 몸이 좋아졌어 요새 오, 야 야, 좋겠다 남준아, 넌 갈 때 공 사가라 나 지금 맞추는 것도 어렵다 에이스 나왔다, 에이스 야, 하지 말라고 흔들리는 거 같아 야, 선수, 선수 아, 제이홉 달라 잘 치세요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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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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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장방 공기 오는데 야, 주장이다, 주장 아빠 공란 오케이, 나랑 수강이랑 같이 떠야겠다, 한 판 오케이, 장외 언제쯤 홈런이 안 나올까? 유기 형, 유기 형 책 다 쓸 거 같은데 형, 괜찮아요? 네, 갑자기 늙었어, 갑자기 힘들어 이 형 진짜 야, 나 농구 어떻게 했냐, 진짜 야, 양손 잡으면 되게 유리하겠다 오! 태형이 잘해, 태형이 오! 그래, 딱 이런 느낌인데 보통 저런 선수들도 있나요? 양손으로 포인트 거의 없죠? 한국에는 한 분이 있긴 한데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옛날 같으면 이거 연습만 한 3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테니스에 입문하려면 말이야 정말 어렵네요 공부토이 3개월 라켓 청소 3개월 금방 잘하실 거 같은데 다들 네 팀을 아까 나눈 대로 그러면 네 네 네 분이, 네 분이 좀 넘어가시면 될 거 같아요 정국진, 정국진 이리로 오세요 네 분이, 우리 네 명이 넘어갑니다 네 태형이, 지민이, 남준이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이쪽 라인에 한 명씩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저 진짜 스파이더맨이라 제 밑에 있는 거 한 번, 하나도 제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거든요 아, 그러면 앞에 그럼, 네, 그럼 되죠 그러면 여기 서비스 라인에 계시면 될 거 같아요 서비스 라인이요? 저는, 저는 뒤에 있을까요? 네, 여기 뒤에 계시면 되고요 그럼 뒤에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야, 뒤통수 용부아, 뒤통수 맞으면 이거 끊는 거야, 이거 알아? 아 아니, 근데 자기 쪽에 오는 거는 꼭 마이를 외치셔야지 네, 네 안닫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마이 마이 오 오 오 이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긴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마이, 마이 미운기야, 너 왜 마이 안 해쳤어? 자, 갑니다 네 연습이요, 또 마이 정과 괜찮아요 네 서브는 각자 하나씩 좀 서브 한번 넣어라 제가요 갑니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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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남준이 맞았어 야, 남준이 누가 내가 이거 난 재밌네 야, 너네만 쳐봤어 포인트 넘기는 것도 어렵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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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너무 재밌다 7.4개 네 할게요 먼저 서브 하시면 돼요 좋아, 잘해 갑니다 스페인 스페인 마이 호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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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그냥 라켓으로 하는 조코 아니야? 어? 라켓으로 하는 조코 타임 라켓으로 하는 조코 아니야? 자, 우리 서브, 우리 서브 저요? 제가요? 제욱, 가라 제욱, 강 잘하세요 제욱, 강 간다 마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홈브라이 가 마이 오케이 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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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태용아, 좋아 조심하세요, 조심히 자, 오케이 서브, 서브, 서브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 넘겨줘 마이 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어려워 기본, 기본도 안 닫혀졌는데요 어디서 슬라이드 하려고 이거 슬라이스 자, 위에서 많이 본 건 많아서 이게 게임은 멋이지? 너 멋이야? 간다 바람, 바람 마이 야, 야, 야 이겼다 이겼다 봤냐? 전기 파리채 한번 봤어? 파리채 블록킹 전기 파리채 봤어? 전기 파리채? 정국아 아니야, 아니야 엽정 큰일 났어, 얘들아, 큰일 났어 마이 뭐야? 오케이 야, 날카로웠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야 구멍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강력해 야, 너 나중에 서브로 이겨라, 야 야, 윤기야 이기자 야, 넘겨줄게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연습이지 왜 그래 아니, 인정관이 없게 윤기야, 높이 줘, 높이 뭐, 뒤에서? 높게 해 줘, 높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쏘리! 쏘리! 파리채 블록킹 좋았어! 갈게요! 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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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야! 아웃이야! 그럼 왜냐면 아웃이야! 용심을 버리라고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야, 예능으로 가자 어차피 못 자라니까 지금 아웃!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배드빗 아니야? 나갔어! 나갔다고!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자, 아래 자, 갈게요! 어? 야, 야! 오케이! 어, 뭐야? 오케이! 6대4, 6대4! 6대4 한 번 더 쏘리 매치 포인트 이거 쉽네 서브! 야, 매치 포인트라고 들어봤냐? 몇 점이에요, 지금? 6대4요 오케이, 실수! 왜 저쪽은 다 실수고 우리는 마이너스야 왜 그러자, 정국이 귀엽잖아 너 억울한 막내로 태어나던가 오케이, 귀여운 거 인정 오케이, 귀여운 거 인정 야, 이 짠짠짠! 야, 귀여움 다야? 정국 있으면 끝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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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귀여워서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진... 오케이 된 거야? 이긴 거야? 이건 스페셜 게임 뭐야, 스페셜 게임 스페셜 게임 이건 아까부터 우리가 졌어 간다 자, 제이 형 가자 마이 오케이 잘했다, 윤기야 비 비 안 돼, 안 돼 뭐야, 뭐야, 뭐야 마이 됐어 마이 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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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갔다 2대 2대 이겼어, 테니스 게임 뭐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이겼죠,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선생님, 박사 아, 선생님 너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멋지다,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진짜 멋진 거 같아 난 운동 선수에 대한 약간 동경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멋있어 사실 이렇게 초보자라고 저는 처음에 이제 말씀 들어가지고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테니스를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추천해드리고 싶고 차근차근 좀 인내력을 갖고 하시면 너무 매력 있는 스포츠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응세 좋아하시지 않지만 다들 너무 재능이 있으신 거 같아요 각자만의 또 그런, 네, 느낌도 있고 이야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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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 저희 최종 목표를 그때 얘기하기로는 대회 네 생활체육대회 네, 하셨어요 생활체육대회 수준을 모르겠는데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마추어, 제가 클럽에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장기 프로젝트로 하기로 했으니 네 하는 거 맞죠? 네 자, 동의하십니까, 장기 프로젝트? 오케이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또 뭐 새로운 걸로 이렇게 뭔가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뭔가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옛날에 약간 감정이 좀 올라와요, 후배 형? 감자가 새롭긴 하네요 오늘, 오늘 내가 후배한테 반할 뻔했어 오케이 랠리하고 오늘의 재발견, 제이홉이죠? 아닙니다 다음 오픈은 은메달로 한 번 어떻게 세 명 중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팀 중에 은메달 네, 은메달 아냐, 그때 제이홉과는 다를 거야 알았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끼리 메달 해가지고 뭐 일곱 명 중에 정해도 되고 근데 또 저희 팀이요, 또 하면 하거든요 좋습니다, 오기로 내가 저희 팀이 또 하면 해요 저희 옛날에 뭐 달리기 할 때도 또 정국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테니스만 합니다, 얘네 우리 다음에 막 깜짝 놀랐을 수도 있다, 진짜 아, 진짜로 다음에 와서 정국이 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네 정국이 아니야 꼭씩만 더 아니야, 정국이 뭐 아니면 더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너무 이것만 해서 괴물돼서 오든지 둘 중 하나예요 무서운 친구야 기다리게, 정국아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테니스와 함께 해봤습니다 도전합시다, 도전 도전하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테니스 장기 프로젝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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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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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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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정국이 알려주실 코치님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코치 여기 여기 그래서 이제 몸 푸는 것부터 네 코치님이 알려주실 거고요 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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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일단은 저는 김규 운동부터 간단하게 그때는 큰 목사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저씨가 아 심심스레 그러니까 한 벘스테트는 어디까지 이거래? 네 그냥 이거 이거 치는 거 하고요 코인드 딱인일까지? 저 이겨놓을게요. 정말로 하자. 포인트한테 포인지를 볼게요. 네. 근데 둘이 가는 법이 깨끗한 포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겨놓을게요. 저희 배가 왔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초간단 스피드로 가리게 들으면 라켓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고려가 주는데요. 오! 이게 포인지였죠? 네? 네? 포인지를... 처음에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 둘, 치고 둘, 사, informed? 다리다. 아 Philippines! 붙고 사각을. 나가고 아이씨. 안 개치잖아! 펀! 나 좋아 이거. 다! 그렇지. 어허허! 오! 잘하는 건데 지금 동지할게. 동지! 손 떼기 싫어하자. 흐트러져. 나 앉아있어. 나 앉아있어. 남준이 형아. 남준이 형이 떨어졌어. 남준이 형이 안 되겠다. 구리 something. 형, 나 좀 넘친 거 아니에요? 멈춰줘. 하지 내가 생각하고, 멈춰줘야 돼요. 아, 포인트! 끝! 하이! 끝! 아니야. 끝! 기다리겠다. 기다리겠다. 오케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상담의 텐션은요. 레슨을 받고 나서 정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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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가. 반대편을 할 때랑 안 해. 정신수야. 정신수야. 진짜 보고 와. 정구야. 이거 in 낮축하는 거 아시다. 청소하는 거야. 청소. 야. 청소하는 거라고. 어 Blue Stacy's first-up-up? 바닥 낀다고 하던데 일단 여기서 룩이 혼자 좋은 거 쓰면 아 여기다 여기다 진짜 이쁘게 와 여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테니스 프로젝트를 테니스 편을 찍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초등부를 이기려는 5년 정도는 더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개인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너무 즐거우기도 연습을 했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국씨 형이 지금 너무 열심히 해서 귀가 막혔어요 한번 해봐요 네 달려가겠습니다 달려 안녕하세요 코멘트에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멘트에서 해주세요 코멘트에서 해주세요 코멘트에서 해주세요 우와 코멘트 다 돼 손을 잡으면 그 다음 손을 다 이제 손 바닥에 있는 몸이 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여기가 왔어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와우. 아, 여기서 하는구나. 자, 이제 저 얼굴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얼굴? 어? 끔찍한 손 종이인데? 오케이. 안 씻었어요? 딴 거 씻었어요. 오늘 딴 거 씻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뒤에서 1인입니다. 시나시나 하지 마라. 시내에 분 따라 얘기할게요. 와, 테니스 그때 치고 나 여기가 깜짝이야. 아, 나도. 아, 나 그게 어디 가고. 야, 뒤 뒤. 오, 예. 허리, 허리.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여기 한 30분 보면 따로 이렇게 한 번 테니스 한 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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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우실 거예요. 포인트 때. 공 지금 딱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here. 하나. 둘. 둘. 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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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스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야 너무 힘든데 이거? 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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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찼어. 나 죽을 것 같아. 딱히 피져서 10초 풍이라. 아 진짜 스트레스가 풀려야 돼. 오늘 어렸을 때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 뚜베기지? 네. 네. 아우 봐. 경기와 같이 지면 불었었던 기억이 있어. 그게 너무 힘들어. 아직도 이제 처지지 않지. 네. 다시. 준비. 네. 화이팅. 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이게 자세는 되게 좋았는데 임철씨가 이렇게 두고. 가게는. 뒤로 빼려고 하면 푹. 맞아요.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아.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아. 뒤로. 좀 더 가라앉아. 네. 좀 더 신경쓰는 것 같아. 좋아요. 지금 자세 거의 많이 좋았어. 오케이. 그래서 어깨가 부축 많이 부축. 네. 오케이. 약간. 나이스. 웨드 나이스. 너무 비가 없어. 고고. 고고. 잘하고. 그렇죠. 나이스. 고고. 너무 에러분. 고고. 잘하고. 오케이. 고고. 고고. 잘하고. 준비. 오케이. 잘하고. 나이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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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양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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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부터 똑바로 밟아야 돼. 원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서 다 했어요? 진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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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오케이! 둘! 하나! 네. 네. 하나, 둘. 야, 너무 어렵다. 장난 아니네. 야, 벌써 끝났어? 끝났어요? 네,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우리. 아, 진짜. 아, 진짜. 고맙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아, 나도 해봤다. 뭐냐, 뭐라 해야 되냐. 실내 방송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개인 연습으로 개인 연습으로 처음으로 왔는데 저는 스텝을 안 해서 싹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엄마에서 제일 엄마 좋아하는데 아, 저는 지금 줄 것 같습니다. 손가락 터질까요? 손가락이 같은 건가 봐. 근데 이게 제가 그런데 기획이 참작. 그러니까. 사이를 치고 와야 돼. 이게 좀 수련의 파다이. 치고 와야 돼. 치고 와야 돼. 자, 자. 자, 관련한 순간은 앞으로 서옵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자, 하나, 둘.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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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shad wolf. 형. 이게 저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테니스의 외손잡이가 되게 유리하긴 한데요. 외손잡이 보니까 여기 좀 이렇게 해주세요. 딱 정하셔도 돼요. 모르는 거죠? 그래? 아무것도 잘 모르겠을 거 같아요. 약간 이손, 목운손. 그리고 포에 있는 척 되시면 돼요. 이렇게 동무해주세요. 자, 한 번 더. 둘. 네, 그 다음에 안 봤는데 잘 나올까요? 바퀴? 누르겠네? 네. 점점 맞았죠? 많이 잘해주세요. 이게 기마 자세라고 하거든요? 준비 잘해주시고. 오케이. 이거를 이겼어요. 에펙트. 그렇지. 하시다. 꼭 바로 붙여도 될 거 같은데요? 지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오! 자, 기다리고. 그렇죠. 준비. 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오, 골치. 동무이 말라고. 오, 잠시만. 오. 그렇지. 아니, 근데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야지.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고고. 자, 준비. 오, 네. 천천히 하세요. 하나, 둘. 빨리 오시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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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시고. 그렇지. 빨리 오시고. 네, 오케이. 이렇게 조금 늦으시고. 많이 차렸어요. 내뱉을 좀 돌려주세요. 여기. 여기. 고마워. 고마워.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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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오케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 잘 선박하신 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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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더 좋은데. 앉아. 오케이. 오. 잘했어. 굴. 오케이. 그렇지. 좋아요. 무방주네요. 아휴... 아휴... 아직 저만 먼저 한 번 가면 알 수 있어요. 또 빼놓고... 알았다! 일단 둘 개 다 둘 개 주워. 오케이, 둘 개 다 안 주고 하나 둘 개, 둘 개, 둘 개 잘해! 그렇지!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셋! 이렇게 지밖에 안 돼요. 오! 발을 붙여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너무 안 돼요. 섬겨둬. 어? 거기 보이지 않나? 이게 그 정도로 되면은. 그렇지. 유행하시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딱 싹. 아 진짜? 안 물었을 것 같은데. 형아. 형아. 이렇게 한번.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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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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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안 돼. 이거 아프다고. 못 들었어. 중앙. 그렇지. 어. 그런 거 할게. 어. 아. 아. 진짜 재밌게 치네. 진정으로 즐기는 자. 즐기는 사람이 일수 없지. 네. 준비. 준비. 태형아 슬라이트샷 보여줘. 슬라이트샷. 어. 슬라이트샷. 슬라이트샷. 아. 아. 잠시만. 아. 아. 스키닉 스키니가 있어요. 아. 스키닉. 스키니가 있어요. 어. 아. 저기. 잘 있습니다. 앞으로 테니스 선수가 하고 싶어요? 랍파이널이 되겠습니다. 랍파이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버블리시아 아웃사이의 테니스의 앞으로의 앞으로를 응원하며 오늘의 달려라 방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도 달려라 방탄이 켜습니다. 달려라! 방탄! 안녕하세요. 오늘 방탄 선수단의 테니스 챔피언십 경기 진영하게 된 축하입니다.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자, 여러분, 반전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팔 걷었어요. 진씨 팔 걷었습니다. 방금 되게 창피했어. 우와!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거 뭐야? 히데, 히데 테니스 아이가,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